한 번 해볼게 한 번 써봐야지 저 스태스 보여드렸고 한 번 써볼게요 한 번 써볼게요 CW 리허님 어서 오세요 아이콘이 돼버린 선수들 한 번 써볼게요 키미이 빨간버 걸렸지 그렇지 와 근데 팀 진짜 좋아지겠다 와.. 와.. 코망 엄청 빨라..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야 코망 엄청 빨라.. 아 이 사람.. 오 잠깐만! 야 잠깐만 야 상대방 코망 금 커요! 상대방 19챔 수 코망 금 커요! 뭐야 이 사람! 잠깐만.. 납을의 재분석 부탁드립니다 잠깐 이분한테.. 뭐 여쭤볼게요 잠깐만 여러분들.. 저기.. 혹시.. 죄송한데..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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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빵기님꺼.. 팀 한번.. 팀 한번.. 써볼 수 있을까요? 아 여러분들 이거.. 이유가 있어! 감사합니다! 오우.. 오우.. 감사합니다! 이분 개떡상 하신 분인데 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우.. 와.. 팀 미쳤다.. 이거 더 오를 거 아니야.. 이거 분명히 구단까지 더 오를 거야 여러분들.. 맞잖아.. 팀 위패.. 이게 쌉간지인데.. 와.. 일단 야불이 7카입니다 여러분.. 일단 급여 18짜리 아이콘 하나 띄고 있고요.. 아이콘도 그냥 1카 아니고.. 아이콘 거의 한.. 아이콘 한 3카 정도 되지 않을까요? 3카 케미.. 5번.. 121.. 아이콘.. 아이콘.. 달리기 129.. 127.. 123.. 122.. 와.. 이거 양발.. 에우제비오가 윙에서 뛰는 거 같은데.. 크로스 121이에요.. 커버가 107.. 커버가 약간 아쉬운데.. 이거 아쉬운 거에요.. 여기에 봤을 때 아쉬운 거지.. 이건 아쉬운 게 아니고.. 드리블 123.. 볼컨 123.. 민접성 121.. 밸런스 122.. 야불이가 이 정도고.. 코망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이게 제일 좋아! 달리기 135.. 가속력 134.. 볼결정력 117.. 슈파워 117.. 위치선전.. 찰패 124.. 크로스가 일단 117이구요.. 커버 122.. 드리블 133.. 볼컨 125.. 민접성 129.. 뭐야 이게.. 수비 스탯도 좋네.. 태클.. 헤더.. 헤더 조금 아쉽고.. 몸싸움 107입니다.. 코망이.. 코망이 몸싸움 107이에요.. 코망이 있고.. 일단 여러분.. 밑에 보면.. 밀러는.. 밀러 7칸인데.. 그나마 이 팀에서 조금 안 좋긴 한데.. 그나마 이 팀에서요.. 근데 오블로 117이에요.. 이것도 밀러도.. 밀러가 1밖에 안오르는게 조금 아쉽긴 한데.. 그래도 밀러도 라브가 쭉 올랐어요.. 쭉 올랐고.. 밀러도 이래요.. 아이콘이에요 이것도.. 조금 안좋은 아이콘.. 밑에 여러분들.. 티아고 있습니다.. 티아고.. 오블로 121짜리 아이콘인데.. 짧은 패스 120.. 시야 121.. 크로스 112.. 긴 패스가 123.. 커브 120.. 드리블하고 볼컨.. 민첨.. 뭐.. 다 빨간 맛이고.. 몸싸움 91.. 아 근데.. 코망은 이렇게 돼도 몸싸움.. 아니 코망이란다.. 티아고는 이 정도 몸싸움 돼도.. 좋을 것 같아.. 밸런스가 128이어서.. 91이긴 한데.. 밸런스가 너무 좋아서.. 침착성 120.. 스테미노 120.. 키미.. 아 이거 언제.. 나 이거 궁금한게 있는데.. 주인분.. 키미 이거 언제 샀어요? 와.. 이거 칠카야 칠카야.. 아 이분 기분 쨔지지.. 진짜로.. 나도 기분이 쨔지는데.. 파리생제리만 조금 오른거 가지고.. 117, 118에 골결 105에.. 어.. 슈퍼 115.. 와.. 이거 뭐야.. 잘라.. 오 잠깐만.. 공 안닿는데 분명히 발.. 공이 분명히 발에 안닿지 않았나? 안닿았던거 같은데.. 침투 야무졌어요.. 예.. 침투 야무졌고.. 어? PK! 예.. PK구요.. 예.. PK입니다.. 어.. 깜짝 몰랐네.. 레반도프스키.. 남자는 정맹이지.. 어.. 남자는 정맹이죠.. 밸런스 무너진 상태에서 지금 패스하거든.. 일부러.. 일부러 이렇게 하고 있는데.. 패스 미스가 안나.. 뭐야 이거.. 상대가 나갈 것 같다.. 이거.. 바로 나가지.. 와.. 패스 픽이 안나.. 밸런스가 무너져서 패스를 하는데.. 패스 픽이 안나.. 이거 뭐야.. 야불이가 커브가 높아요.. 상대가 나가지.. 이거.. 이 팀 보고 어떻게 안나가.. 이렇게 두 골을 먹으면 절대 뒤집기가 힘들 거라고 느낄 거야.. 안나가네.. 혹시.. 전술 바꾸시나..? 뭐야..? 뭐.. 뭐지..? 전술 바꾸시나..? 아니.. 하시네.. 아이고.. 안나가네.. 설레발 오졌네.. 그냥.. 팀이 그냥.. 겁나.. 그냥 사기네.. 그냥.. 그냥.. 경사기야.. 와.. 개빠르다 진짜.. 크로스 좋겠죠? 크로스는 그냥.. 대충 그냥.. 그까이거.. 대충 올려버리면은 그냥.. 머리에다 갖다주네.. 크로스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어.. 자 일단 한번만 더 써볼게요 여러분들 안 써버리는 또 써보게 한번만 더 써볼게 그냥.. 대충 올려.. 와 근데 지금.. 판수도 굉장히 많이 하시는.. 게임도 굉장히 많이 하시는 분이.. 중인분이.. 어.. 키민이 크로스 보여줄게 알았어 알았어.. 잠깐만 그러면.. 이렇게 하자.. 야 이거 좀 재미없잖아 이렇게 하면.. 코망 풀백 보고.. 어.. 잠깐만.. 잠깐만.. 키민이 여기 올릴게.. 야불이 여기가.. 어.. 약간 재미있게 좀 가볼까.. 어.. 파바르이 가고.. 코망 풀백.. 야불이도 풀백.. 요렇게 하면 가볼게.. 어.. 이렇게 하면 가볼게.. 노재미니까.. 이렇게 하면 가볼게.. 이 ㅅ아.. 제가 못 느끼겠어.. 사실.. 근데 빠르긴 제일 빨라 이 팀에서.. 야불이도 빨라.. 어.. 패스미스 안 나지 여러분들.. 진짜 신기하지.. 왔다.. 코망 풀백.. 여러분들.. 코망 풀백.. 코망 풀백.. 코망 풀백.. 코망 풀backs.. 없 gap.. 코망ровант Juda 줄 알IZ은.. 야 cuja 뚱As야Like 근데 이거는 뭐.. 솔직히 말하면.. 정리 안 해도 끝까지 쓸 수 있을 것 같은데 리프야 리프야 너.. 혹시.. 이런 팀 봤니? 구activ에 봤니? 제투리!! 야! 이거 이런 제투리가 들어간다고? 저.. ially Orient kad 캐릭터보해야 하기야.. 야구리가.. 뒤에, 아무리 태클 능력치 더 좋은가봐. L! 야, L투넨이도 왜 안 나가냐? 와, 롤부스터 빠르다. 와... 롤부스터 개빠르다. 야, 근데 쿠티뉴은 어떻게 됐지? 쿠티뉴? 생각해보니까 쿠티뉴 못봤네. 쿠티뉴 동결인가? 쿠티뉴 동결이야, 여러분들? 쿠티뉴 동결인가요, 여러분들? 네? 뭐하세요? 쿠티뉴 동결. 키미 4선인가 보네. 키미 4선인가 보네. 키미 한 번 보여줘. 약발 쿠티 한 번 보여줘? 아, 가비. 평화격 임팩트 말고는 없었어요 그런가요? 크로스 올려줘 봐 역시 키미히의 프리킥 크로스란 키미히의 프리킥 크로스란 이렇게 해서 팀 한 번 써봤습니다 다시 한 번 팀 보여드릴게요 레벨업 하면서 열쇠를 받았네요 팀은 이렇습니다 진짜 부럽네요 말이 뭐 나오지 않는 팀이야 진짜 너무 부럽다 이게 왜 부럽냐면 일단 뭐 구단가치가 떡상도 했고 이 선수들이 또 오버를 자체도 떡상을 해가지고 팀 자체가 그리고 또 미니백 미페가 너무나 이쁘지 않냐 이거 팀이 너무 이뻐 팀이 이거 너무 이뻐가지고 진짜 부럽다 내가 이렇게 맞추고 싶었거든 그냥 아이콘 11명이 다 뛰는 팀 같은데 아무튼 너무나 감사하고 이렇게 만약에 나중에 뭐 챔스 20 나오고 하면은 또 그때도 또 사람이 이제 막 이거 막 호인 엄청 타겠네 이런 거 그치 아무튼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